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를 이 사람의 천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천성 성품 어떤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천성이라는 것이 참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이 천성이 크게 바뀌지 가 않는 겁니다. 그 천성은 이제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그런 천성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 세계를 어디서 활동했느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뒤를 쾌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업종에 종사하게 되면 항상 세상을 뺏다 가게 보고 그것이 또 본인의 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천성을 참 바꾸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요즘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면 그 천성 이라는 것이 항상 모약 은모 뒤통수 치기 계략 그다음에 거짓 위선 그다음에 말 지어내기 이런데 익숙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 관상이라든지 표정으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호감 이병철 회장이 예전에 임원들이라든지 그렇게 주요 인재를 고를 때 관상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관상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문지상에 오르는 사람 이나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개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이 묘략에 익숙하고 말 지어내기 게 익숙하고 그런 것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4 50대의 정치로 입문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 할 수 없더라도 저 양반은 분위기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대부분 다 나오고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천성이란 것은 저는 뭐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어렵고 본인이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2 30년 정도 직업세계를 하다 활동하다 보면 그 직업세계가 또 고스란히 그 사람의 천성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맞죠. 여러분 이 공병호tv는 지금 한 66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3년 채 구독자가 거의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3년 채 그러니까 저는 3년 채 이 구독자가 묶여 있고 일정 구독자가 돌파할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을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3년 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6만 정도의 여러분들 구독자를 가지게 되면 영상물이 나오면 대략 1만 명 정도가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많이 보지 않더라도 공병호tv는 지금 천명 수준입니다. 10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걸 3년 동안 줄여놓은 겁니다. 콘텐츠를 못 보도록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특별 관리 그런 채널이 돼버린 겁니다. 10분의 1 정도로. 그리고 특히 이 며칠 사이는 더 심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콘텐츠를 못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10분의 1로 콘텐츠가 줄어든다는 것은 채널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채널 운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인 거죠. 채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초창기에 비해 제가 부가 서비스를 거의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넣든지 그런 것을 거의 지금 제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탄압을 받으면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선거부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자칭 타칭 스스로 우파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부정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다루게 되면 바로 채널을 탄압할 테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간 고전적인 인물이고 나이가 좀 덜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채널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니까 포기하고 그래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소명이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지금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참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만 지금 공병호 tv처럼 이렇게 채널이 철두철미하게 탄압을 받아 가지고 물론 채널이 성장하는 것도 운이 좋아서 성장한 거니까 탄압을 좀 받는 것도 뭐죠. 그냥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선거부정 문제는 밝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전체 사회 지배 엘리트들이 이 문제를 덮는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미래의 이익보다도 눈앞의 이익에 훨씬 더 비중을 더 많이 두기 때문에 대부분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가 이 선거 공정성 문제의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증 하에 놓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격하게 표현하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얘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모략하거나 공격하는 쪽으로 가죠. 절대 세상 사안은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다음에 팥을 심으면 여러분들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가 여러분들 없이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월이 흘러 가지고 본인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 아 그 당시에 공박사나 몇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탄압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탄압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수능하고 좀 빼앗기더라도 그냥 침묵하면 그냥 살려주겠지만 지금은 내 문제지만 그 다음은 옆에 입으니까 이웃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웃의 문제고 그렇게 여러분들 벌어지겠죠. 그리고 시위 여러분들 조금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흘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려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코가 낀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나라 사람들이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리는 방송은 그동안 4년 방송의 소위 종합정리편 방송을 보시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이 압축돼서 전모뿐만 아니고 가장 상세한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 정리정돈된 내용을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저의 문제지만 이 문제를 막지 못한 그런 효과와 대가와 비용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이 조금 한다 이랍니다. 끄떡도 그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 채널을 10분의 1 정도로 이런 탄압을 3년 이상 정도 하는 걸 보면서 다음에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위해서 전체주의 체제가 완성이 완전히 되고 나면 너나 할 것이 입 안 다물면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홍콩 사람처럼 입 다물고 싫으면 영국을 떠나든지 그렇게 홍콩 사람들은 떠나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